오늘 하늘양치 말씀의 제목은 약함을 자랑하자입니다 우리가 눈이 불편해서 안과를 가죠 저도 안과를 갔는데 그때 신방하다가 눈에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파서 신방 끝나고 나서 안과로 바로 갔는데 그 선생님이 보면서 속눈썹이 눈을 찌르고 있어서 또 이렇게 뭐가 아주 조그만 게 났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불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찌르는 속눈썹은 빼내고 조그맣게 난 건 짜고 해서 해결을 할 적이 있고요 또 제가 엄지발가락에 발톱을 잘못 잘라서 그게 잡아챙겨서 깊이 들어가서 자라면서 제 발톱이 제 살을 찔러서 너무 아파서 그때 수술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사진으로도 갖고 있는데 보여드리기 좀 그래서 그런데 그때 너무 조그만 발톱인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음식 드시다가 목구멍에 작은 가시 걸려서 힘든 적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자네들도 그런 적이 있죠 그것을 빼내지 않고는 고통스러워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속에 조그만 가시가 박히면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몸에 박힌 가시를 빼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바울은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서 진화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외에도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역에 주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육체의 가시는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란 어떠한 가시인지 또 왜 그 같은 가시를 주셨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과 개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과 개시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환상과 개시를 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로하여금 이 사실을 언제나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 육체의 가시와 또 이 사도 바울의 해결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중요한 신앙 교리를 익히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설명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 칼빈은 양심의 고통서를 얘기하는데요 그 가시란 사도로서의 사역을 회피코자 하는데 다른 양심의 가책 등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종교육자 마틴 루턴은 외래적 고통서를 얘기하는데 그 가시란 바울이 직면해야 했던 적들의 핍박들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 카톨릭의 금욕의 고통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육체적 가시를 성적 본능을 엉두르는 것과 관련된 육적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또 육체적 외모설이 있는데 그 가시란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외모의 빈약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 질병설이 있는데 그 가시란 간질병 또 지독한 두통 및 심한 안질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금 말했던 그런 설명한 그런 설들 중에 가장 유력한 교회는 안질리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을 일생 동안 괴롭혔음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바울은 그 가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사자가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욕기 2장 7절에 욕에게 악창을 준 장본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럼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서 오늘 본문 1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 번 죽게 간과하였더니 이 바울의 해결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가시의 제거를 위하여 세 번 열심히 기도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지만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고통 중에 있는 바울이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방법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자신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했다는 이 믿음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이 중요했던 게 아시고 이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본인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자신에게 고통이 되는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하나님께 향한 이 바울의 기도가 9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죠 또 10절에 보면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이 내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바울 자신이 강한 때의 성과가 나타나면 이를 자기의 힘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찬란한 빛을 바라고 있는 인물들이 있죠 요셉, 또 모세, 엘리야, 삼손, 욥, 다윗 이들 모두가 완전히 낮아져서 의지할 수 없이 약화해졌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약한 데서 나타나는 비밀을 체험하여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노우라는 응답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필연적인 고통과 고난들이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하려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가시를 준 것이 누구를 더 알기 위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고통과 고난들을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통해 견딜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고 간증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통과 문제거리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켜 주시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문제와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왜 해결 안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증대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행복과 불행은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한자성어가 있는데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죠 이 말에는 불행한 일도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강할 그때의 약함이라는 뜻인데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상에 오르면 어떻게 되죠?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내려오른 도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학교나 어느에서 1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 1등을 하면 계속 1등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들의 강함은 이미 약함의 싹을 잉태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 나귀 턱뼈로 불레색 군대에 천여명을 죽일 정도로 힘이 강했지만 그 강함 속에 약함이 싹 터서 연약한 일개 여인 드릴라로 말미암아 파매를 당하고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의 사도 바울도 다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강자였습니다 헬라에게 있어서는 학식이 있는 학자가 강자였고요 로마에서는 용맹한 장군이 강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율법에 충실한 자가 강자였어요 이 바울은요 율법에 통달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당시에 유명한 라삐인 가말리아 문화에 들어가 열심히 율법을 배워서 강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막강한 강자가 된 바울은 시대반을 죽이는 재판에 관여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투옥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그때가 바울에게는 약함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그런 무서운 바울을 범하는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인지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적 9장 4절에 보니까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한마디 말씀에 이 바울이 그만 그의 사상과 행동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다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일의 바울은 디모델 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장 강할 그때의 바울은 약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변하게 됩니다 사오라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그토록 막강한 권력을 지는 유대의 율법사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자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시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은 도리어 그로하여금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하셨고 마침내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가 곧 약할 때였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때가 바로 강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의와 뜻을 내세우는 자아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강하다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내 자랑거리와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와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이 아마도 바울과 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의 경험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같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되어 강함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무조건 약한 자가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약할 때만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사야 40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약하지만 그 약함을 사용하셔서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가시는 결코 고통만을 주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 함으로써 보다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고통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족한 은혜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사도바울처럼 기쁨으로 극복하여야 하겠습니다 극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씩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찬 평안과 생명의 멸루간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약함을 자랑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있을 때에만 그는 강자가 참된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잠시도 떠나지 마시고 주님께 꼭 붙어서 사는 오늘과 내일과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하지만 주님 안에 있다면 강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음성으로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양식에 있는 기도문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질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믿음이 연약하여 두렵고 불안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내면을 단단히 하고 그 내면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둥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